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몇 발이가? 200발은 배가 쓴가? 이 갓나 새끼들 500발만 넘기라. 시장에! 100발 정도 날라온 것 같습니다. 미쳤나 지금 전쟁하자는 거야? 200발 날려! 몇 년 전 노크 기순으로 뚫렸던 전방 부대가 또 뚫렸습니다. 빠졌네 빠졌어. 군기가 제대로 빠졌어. 군대가 군대냐? zt 총나? 불러야 이거. 또 누구 있다. 안녕히계세요. 안녕히계세요. 해군의 론돈 dakki California 맞다 Broad 야 그게 무슨 소릴이야? 아직 교전 중이라니? 전원에서 터진 사고 때문에 이제 국채에서 계속 총격 도발하고 있습니다. 야 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물러서지 말고 교도는 수침대로 밀어붙자. 아 새끼들. 거 지랄맞게 탄약 소배되는구만 기네. 현재까지 한 3천발은 쏴댄 것 같습니다. 덤으로 300발도 날려주라오. 자가 chef there. 1차는 왜 그런지. 아, 이 차례는 처음이야. 오늘의 임무다 지금 대대장님 오고 계셔 알지? 대대장은 말똥이 세 개야 세 개 가서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신속하게 보고 온다 씨씨! 박병진님 강아지랑 대화가 되십니까? 어디쯤이야? 500m? 300m! 오케이! 야 준비해라 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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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!